Q. 갱신! A.D.C. A.D.C. Q. 갱신! Q. 갱신! Q. 갱신! 히리야? 네 그라사타? 네 둘 다 좋아 히리야 저희는 저는 그라사타 그라사타 노래 좋아하는데 히리야 안무 좋아해요 패스는? 저는 아 너무 너무 고민되는데 저는 히리야요 오오오 저는 패스 파트 제일 좋아요 그게 앞에 걸는거 고급스러워요 어떤거? 패스 히리야 파트 아무도 찾지 못하네 아무도 찾지 못하네 너무 너무 예뻐 나도 너무 좋아요 패스의 그 파트도 좋고 지금 히리야 보면 멤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거에요 그때 시절이 너무 좋다